테크닉 어느 날 얼굴에 손톱 자국이 심하게 난 남자가 병원을 찾았다 남자의 상태를 살피고 난 의사가 물었다 상태가 아주 심한데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되셨습니까 그러자 남자가 대답했다 이게 다 어제 과함한 탓이지 뭡니까 의사가 되물었다 아니 술을 많이 마셨다고 부인이 이 지경으로 만든단 말입니까 남자는 고개를 졌더니 잠시 멈칫거리는 기색이 역력했다 그러자 의사는 어찌 된 것이냐고 캐물었고 남자는 대답했다 술을 마시고 들어가니까 취해서 그런지 모처럼 마누라가 예뻐 보이지 뭡니까 그래서 오랜만에 같이 침대로 들어갔지요 그런데 그만 이리 꼬이고 말았습니다 의사가 궁금해서 물었다 꼬이다니요 남자는 체념한 듯 대답했다 침대 위에서 그만 이런 말을 했지 뭡니까 자긴 왜 이렇게 뚱뚱하고 테크닉이 형편없어 꼭 우리 집 마누라처럼 그의 아내는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남편을 손톱으로 할퀴고 물어 뜯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의 아내는 화가 머리끝까지